안녕하세요 아인이 웨딩 플래너와 함께하는 웨딩홀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퍼스트 가든이에요 퍼스트 가든은 파주시의 운정역 근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성수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퍼스트 가든 외부 주차장에 천여대가 가능하다고 해요 예식홀은 야외 예식이 가능한 야외 정원과 단독 건물, 단독 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외 예식이 진행되는 야외 정원은 500여평의 탁 트인 공간에 디테일한 생화장식 연출로 여유롭고 차별화된 특별한 예식이 가능해요 실내 공간에 준비된 단독 홀은 높은 청구와 웅장한 공간에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까지 겸비되어 있어 기품있고 우아한 예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예식은 하루 두 타임만 진행되고 있어 쾌적하고 프라이빗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 식사는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뷔페식으로 제공되고 500여석의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어 여유롭게 식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야외 예식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니웨딩 플래너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아이니웨딩 채널 구독과 게시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